레디 액션 안녕하세요 우리는 해피 오늘 입니다 오늘은 5 4 3 2 1 발송 여러분 이거 보신 적 있으세요? 이건 바로 제목이 스타바세입니다 제가 포니즈를 갔는데요 뭐 설마 들러오는데 딱 이게 있었어요 멋지게 생겼지 않아요? 저것도요 근데 오빠가 말했는데요 얘가 다스베이더래요 얘는 스톰트루퍼래요 이름이 다 다스베이더래요 나도 다스베이더 스톰트루퍽 다스베이더 저는 어이여 어이여 얘는 뭐에요? 스톰트루퍽 스톰트루퍽 스톰 아이스크림 스톰트루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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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좀 알아들으라 한 번 더 스톰트루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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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건 진짜 기네요 이게 어떤 제품인지 한번 읽어볼까요? 옆면에 적혀있어요 스톰 워즈 스톰 워즈 캔디 캐릭터 컬렉션 10그램 디즈니 오잉! 와 디즈니에서 나왔나봐요 캔디 컬렉션이라고 적혀있으니까 캔디 캐릭터별로 수집을 할 수 있나봐요 스톰 워즈도 있지만 어벤져스도 있더라구요 오늘 먹어보고 맛있으면 어벤져스도 사보려구요 기대해주세요 옆면에 적혀있는 내용물을 알아볼까요? No artificial flavors One element One collectable 스티커 and candy 와 진짜 많은게 들어있네요 조그만해서 캔디만 들어있는 줄 알았는데요 스티커도 들어있고 커렉터볼이니까 수집할 수 있는것도 들어있나봐요 비교와 같은거겠죠 어떤게 나올지 기대되는데요 그리고 가장 기대하는 캔디 캔디는 어떤 모양이 들어있을까요? 세모 네모 동그라미 동생아 어떤 캔디가 들어있을 것 같아요 스타워즈 캔디 오 좋은 생각이야 스타워즈 통에 들어있으니까 스타워즈 캔디가 나오면 좋겠다 내 생각도 그래 오빠 우리 한번 뜯어볼까? 콜 제가 뜯을 캔디는 다크베이더 토이 캔디에요 한번 뜯어볼게요 아 비옹 따다다다다다 이게 안면모습이고요 뒷면 한번 열어볼게요 이게 뭐죠? 이거 스타워즈에 나오는 로봇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이름 아세요? 꼭 댓글에 남겨주세요 저 몰라요 저 아까전에 알았는데 저 까먹었어요 아 여기 설명서가 있네요 제가 나온게 뭔지 살펴볼까요? 여기 있어요 다다다다다 13 서프라이즈 투 컬렉트 스타워즈 와 열 세개나 있나봐요 여러가지가 있네요 와 이건 가방에 달기 좋게 생겼네요 와 여덟 종류가 있어요 다섯 종류의 피규어 제 연두색은 요다 아니에요 스타워즈를 다시 한번 봐야되겠네요 여러분 이 피규어가 끝이 아니에요 바로 스티커 스티커가 들어있단 말이다 오 멋진 스티커가 나왔네요 그리고 맛있는 캔디 캔디는 동생이 뜯고 나서 같이 먹을게요 동생아 네 것도 열어봐 알겠어 스티커도 열 두 종류가 있어요 스타워즈 12 스티커 투 컬렉트 와 열두 종류의 스티커가 있네요 자 이제 드디어 제걸 뜯어볼께요 제 이름은요 스툰 트루퍼 이제 완벽히 메였어요 자 이제 한번 뜯어볼까요 오픈 잘 뜯었던데 안 뜯어지네요 앞면을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앞면이구요 두둠 이게 뒷면이에요 자 이제 한번 열어볼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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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스티컹무승 정글 어 얘랑 똑같은 얼굴이에요 똑같은 애가 나왔어요 안녕 여러분 보내 똑같죠 얘가 아빠고 얘가 애인거 같아요 어떻게 똑같은게 들어있을까요 신기하다 그쵸 스티커는 짜잔 그래도 오빠는 다 다른게 나왔어요 총 총을 쓰고 있네요 부부부부부 내가 나오는거 짜잔 그리고 제가 나왔는거 열쇠고이 보다는 피규어가 더 나아요 이거 두개나 들어있잖아요 맛있겠다 사탕은 다양한 모양들이 있네요. 접시 한번 놔볼까요? 접시주세요. 자, 지금부터 맛있는 사탕을 먹어보겠습니다. 끓어볼게요. 끓어볼게요. 빠빠이 타임. 우와, 이거 뭐지? 이거 눈도 눈도 입. 아이언맨? 아이언맨 나왔어요. 아이언맨도 보이고요. 칼도 보이고요. 공룡도 보여요. 이제 더 해볼게요. 우와, 맛있게 생겼네요. 자, 그냥 먹으면 재미없으니까 게임해서 먹을까? 어. 게임할 건데? 참, 참, 참. 그래도 해봐. 아아, 쫑쫑. 참, 참, 참. 참고. 자, 로켓을 먹어볼게요. 멋있어? 무슨 맛이야? 오? 딸기맛 같아요. 빨리 익혀서 먹어봐야겠다. 참, 참, 참. 오, 성공. 나는 아이언맨. 아이언맨 먹어볼게요. 딸기맛 같아요. 참, 참, 참. 다시. 참, 참, 참. 딸기맛. 참, 참, 참. 뭐야? 참, 참, 참. 오우. 참, 참, 참. 성공. 지금 공룡 먹어볼게요. 어떻게 큰 공룡을 먹는거다? 아아. 살인공룡. 어떡해. 아아. 더 살겠어. 맛이 달라? 오늘 똑같아. 이게 생긴 모양은 다양한데, 맛은 모두 똑같아요. 딸기맛 싱가파요. 오늘은. 스타워즈. 캔들 갖고 놀아봤습니다. 저는 다스베이더를 뜯어봤고요. 저는 스톰트루퍼를 뜯어봤어요. 안에 피규어 있고, 스티커도 있고. 캔들 갖고 놀아봤어요. 다음에는 어벤져스 시리즈를 사고 싶어요. 오늘은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빠이빠이. 안녕.